안녕하세요 여인눈이에요 다시 돌아온 시인 택배깡입니다 시인에서 UR 콜라보로 또다시 저에게 이런 어마무시한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나뉘어서 왔거든요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 언박싱 해볼게요 캠핑 말간 바리바리 싸들고 가게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들지 않고 끌고 갈 수 있게 주문해봤어요 여기를 끝에다가 이렇게 끼우고 여기를 끝에다가 이렇게 끼우기만 하면 이정도 크기의 브라너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요즘 쇠바 재즈 트렌디하잖아요 굽이 굉장히 높다 어때요? 간주적설이죠? 그다음 굉장히 차분하죠? 오프숄더 원피스인데요 엄청 고급스러워요 스판기가 있어서 허리를 딱 잡아주고 밑에는 살짝 풀어줘서 A라인? 뮤지컬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공연 룩? 자 그다음 영상 교양있게 소개해볼게요 여름의 느낌을 한꺼번에 키링을 한 번 주문해봤는데요 Dreaming of the sea 조개껍질과 거북이 불가사리 이런 느낌의 키링을 한 번 주문해봤어요 다음 신발인데요 이런 차분한 재질의 원피스처럼 신발도 한 번 차분하게 주문해봤어요 굽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슬리퍼예요 저 같은 발버리 큰 사람도 부담없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 좋습니다 이게 뭐지? 아! 여름하면 제일 많이 신는 신발 X X 하면 뭡니까? 지비치죠? 이건 진짜 쇠! 그냥 진짜 쇠! 어때요? 쇠맛이죠? 약간 핑크색과 블랙에 파츠가 또 박혀져 있는 지비치인데요 나! 오! 이번에는 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까랑 약간 다른 느낌이죠? 발랄하고 여기 허리에서부터 딱 퍼지는 스타일이라서 드레스적인 느낌? 다음 역시나 검은색입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약간 오프숄더로 된 검정색 원피스였잖아요 이 원피스는 일자로 된 블랙 원피스예요 주머니가 있어요 캐주얼한 원피스인데요 입어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긴 해요 옆에 주머니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살짝 캐주얼하게 보이기도 하면서 주머니를 빼면 차분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살짝 퍼져서 허리를 잡아줘요 자 그리고 이건 쇠 맛 재질인데요 너무 예쁘죠? 올해 패션 트렌드가 또 별이라고 하는데 약간 별은 아닌데 반짝 정도? 너무 귀여워 다음은 리본 귀걸이인데요 왜 이렇게 매력적이지? 실버는 아니고 골드 계열로 한번 주문해 봤어요 다음도 역시나 귀걸이인데요 좀 특이한 귀걸이를 샀어요 한국적인 느낌이 가득 담겨진 귀걸이를 한번 주문해 봤어요 자 그다음은 제가 아까 지비츠 쇠 맛 재질로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쇠 맛 재질이 아니라 귀여운 재질입니다 너무 귀여워 약간 진짜 여름가라죠? 귀여운 OOTD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죠? 이 지비츠 하면 인싸 재질이 될 수 있어요 다음 보게요 This is bling bling 재질 어우 너무 영롱하죠? 컴팩트한 사이즈에 그 여행용 귀걸이나 반지 그날그날의 스타일링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악세사리들을 또 같이 챙겨가잖아요 넣어갈 수 있도록 여행용 제품을 한번 주문해 봤어요 다음입니다 캠핑 의자네요 오우 아 이게 조립인데 근데 조립이라고 할 게 없네 한번 제가 껴서 보여드려 볼게요 This This 오 마이 갓 이거 완전 쉽네 이게 자석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갖다만 되면 자석처럼 쥐가 알아서 꽂혀요 이게 다 됐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등받이이고 엉덩이 앉는 부분 조립이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오우 이거 약간 캠핑 의자뿐만 아니라 낚시터 의자로도 굉장히 좋겠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할인쿠폰 2만원 이상 결제 시 무조건 15% 할인쿠폰을 지급할 수 있는 쿠폰코드도 더보기란에 기입해 나왔으니 꼭 확인하시고 좋은 상품들 주문하시면서 할인까지 받아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